마사진 매해 바다에 여신 건가 보죠? 아니 아니요 거의 10년만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아.. 모르겠구나 저희가 어제 시도했던 게 체인 블록 끈 붙어서 걸려봤거든요 네 여기 해머로 꽂아놓고 때렸는데 안 돼요 체인 블록 말고 망치는 해머로 잡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뭐 하는지 안 뜯어보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고리만 해가지고 하려 그랬더니 고리끼리 이거 끓어지면은 끓어지면은 이제 꺼낼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래서 올려본다 안 두드려 끓여도 될 거 같은데요 어저께 수없이 뒤진 게 없잖아 뭐 일반 매너 보다 더 뜨거워요